대화 표현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맨 하르큐네 소왓 예트다 드라만 저는 매일 일곱시에 일어납니다. 맨 하르큐네 소왓 예트다 드라만 저는 자 인증된 명사를 배웠을 때 맨을 배웠죠. 맨 저는 하르큐네 할 이러한 것은 매 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르큐네 소왓 몇 시? 예트다 일곱시에 드라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셸조드 반크다 이슬라이드 셸조드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셸조드는 인형에서 일합니다. 셸조드 남자 이름이고 반크 은행 반크다 은행에서 이슬라 먹 이슬라이드 일합니다. 잠을 자다 오늘 배울 표현인데 자기 전에 책을 읽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습니다. 우클래 시댄 올든 뭐 뭐 하기 전에 키톱 오기만 책을 읽습니다. 책이 키톱이죠. 키톱 오기만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때 키톱 오기만 도시 가불 키톱 오기만 논술 때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논술이라고 하고 논술 때 키톱 오기만 논술 때 키톱 오기만 아침 식사를 하더 논술 때 키톱 오기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샤워 도시 가불 키톱 오기만 도시 가불 글먹 샤워를 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오늘의 7강에서 배우게 될 새로운 단어들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륵 실라먹 볼륵 실라먹 어떤 직업으로 일하다 예를 들어서 은행원으로 일하다 반길 볼륵 실라먹 선생님으로 일하다 볼륵 실라먹 아니면 다른 예를 들을 때도 여기에 어떤 직업이름을 직업명을 넣으시고 볼륵 실라먹 이라고 하시면 어떤 어떤 직업으로 일하다 라고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르스 글먹 다르스 글먹 공부하다 숙제하다 다르스 자 다르스는 강의 수업 숙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스 글먹 글먹은 하다이고요. 쓰다도 아니고 뭐 읽다도 아니고 그냥 하다입니다. 다르스 글먹 공부하다 숙제하다 자 men 다르스 글먹 이라고 하면 나는 숙제를 하다 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번역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men 다르스 글먹 이라고 할 때 나는 공부합니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